자 그런 힘든 훈련을 아직도 이겨내고 있는 서여원 선수 유안나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서브 득점 서여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막았어요 양하은이 2대0으로 최유주를 이겼거든요 탁구는 그때그때 달라요 성적이 좋아요 그렇죠 얼마 전 미래세증권과의 경기에서도 이겼고 3연패를 끊어야 되는 서여원입니다 짧은 푸시 어 걸립니다 미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유안나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유안나 자꾸 서두르면 범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여원 공격이었고요 유안나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이번엔 깎지 않았습니다 하이터 서브 서여원 공격선거 3개 칠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상황에 강력 조절을 잘 합니다 이번에도요 물론 탑스피드 회전을 넣는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많은 회전을 넣습니다 자 유안나 포인트 알겠습니다 10대 6 오 소여원 3구 나갔어 때문드 이후에 서여원의 서브로 경기는 재개됩니다 3점 차 아 유한나가 이걸 놓쳤어요 첫번째 게임에서 너무 랠리도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걸렸어요 그 공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반대로 유한나는 랠리를 원하는데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을 조금 더 랠리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고요 10개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한나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유한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유한나가 끝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에서 자 서영원은 빨리 끝내죠 일단 유한나와의 대결은 랠리를 지양하고 있는 서영원입니다 아 이번엔 유한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필요하겠죠 5대3 유한나 또 한 번 네트 걸립니다 네팅 점수를 가져가는 시원한 프레이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유한나 강타 자 이번엔 서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네 유한나 아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서영원 찬스볼 서영원 서영원 정말 서영원 선수의 저 책임감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유한나 유한나 확실히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유한나 젠장 아 포인트 탑스픈이 였습니다 아 아 나이스 수비의 매력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유헌나도 넘기지 못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공포질로 들어가줬습니다 10대 10뒤스 유헌나 이번에도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서요원의 서버 넘기지 못합니다 11대 11 일레븐홀 두번째 듀스 소요원 오 이번 저 지금부터 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동점 서브 다시 듀스 네 우선 공격 유헌나도 쫌 우선 우선 유헌나도 빨리 달려와서 자세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저 스피드가 전속이 못지않아요 서브 득점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힘이 좋은 선수일 것 같습니다 힘이 무게와 파워량이 엄청납니다 버텨냈어요 이번엔 유한 자 이제 정말 전통적으로 수비형 선수와 공격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리시브 범치를 합니다 약간 느슨한 것 같아요 어 또 나갔어요 선수의 나무랄 때 없는 좋은 기술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장이 너무 열기에 쳐있습니다 야 유한나 이번엔 힘을 빼고 갔어요 네 야 서여원 선수는 본인이 작전한대로 충실하게 점수를 가져갑니다 아 그러나 유한나 지목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의 변화를 노려야 되겠죠 감각적인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유한나 이번에는 강타이외 네 서여원 8대6입니다 8대6입니다 서여원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여원 다시 한점 차 아 좋아요 야 더 강하게 가는 유한 상대하고 있는 서여원 7대9입니다 아 서여원도 강하게 가죠 아 당장 와서 봐야됩니다 하하 아 나갔어요 서여원 유한나 물러날 곳에 서있지 않은 두 선수 유한나 득점이에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소요원이냐 매치포인트에 몰려있는 소요원 올려봐있는 유한나입니다 소요원 받았구요 유한나 갈타 끝납니다 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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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